친목 따지기는 잊지 마고요. 여러분이 도전한 진짜 미션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이분수 소장님 오늘의 미션 공개해 주세요. 네,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이웃사이너가 찾는 7번째 아파트입니다. 대망의 미션은 바로 아슬아슬 인메이입니다.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벌레, 진짜로. 이건 뭐 양방메이고. 여기 호낙질 여사 있나? 하나씩 웃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네. 처음 10개의 코스를 아예 릴레로 완수를 해야 됩니다. NUMBğini K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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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BS